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네다육에 또 영상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세트 구성입니다. 창들로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6아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49,000원에 세일을 많이 들어갔네요. 58,000원에 나가는거 자 그러믄요 이제 1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여기 탈론 하나 이런 아이고요. 요거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마리아 철아 마디바 하나 있어요. 마디바 쌍두짜리, 이둘짜리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이름이 이름 없는 아이가 있고요. 요거 다 SP로. 자 이름 없는 아이들. 이래서 세일을 했나봐요. 아마. 자 49,000원에 이렇게 나갑니다. 1번이고요.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도 이제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 마디바 2도짜리 있고요. 여기 전부 이름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요거는 마리아 철아구요. 원종 애보니. 자 멋있죠. 원종 애보니. 자 2번입니다. 가격 똑같아요.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3번 보실게요. 자 요거 멕시코 마리아 야생마리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트로이. 트로이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 사치 철아. 자 사치 철아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마디바가 하나 있습니다. 에케문스턴. 에케문스턴 하나 있고요. 원종 4번입니다. 이렇게 3번. 예 3번에 6종. 6종. 자 4만 9,000원입니다. 요것도. 예 3번 보셨어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4번에 보시면 요거 마리아 철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고요. 마디바 하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가 많아요. 이거 이제 농장에서 여기서 키우던 애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싸게 싸게 처분하는 겁니다. 매니아 분들 보시면 이제 이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레드 모카하고 요거 푸에블라. 자 푸에블라 있고요. 요거 4번에. 4만 9,000원입니다. 자 여기 또 5번입니다. 5번에도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 자 엘리자 철아하고요. 요거는 엘리자 철아.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는 것도 많아요. 자 요거는 마디바. 흑장미 하나 있습니다. 흑장미. 이것도 이름 없는 애고요. 안타깝네요. 이름 없는 애가 많아서. 자 5번입니다. 5번에 4만 8,000원 똑같습니다. 자 요건 한번 보실게요. 요건에. 자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자 이름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름이 이것도 없고. 여기 마디바. 자 새벽별 철아. 요런 아이. 요거 정말. 2도로 있는 거 이쁜 아이인데요. 자 4만 8,000원 6번입니다. 6번.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보시면 요거 뭘로. 이쁘죠? 문 들어서. 이뻐요. 요거는 샤이닝. 샤이닝 하나 있고요. 요거는 마디아 철아입니다. 자 마디바 있어요. 요거는 이름 없는 애고요. 요것도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애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아 상한 8,000원에.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자 원종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에본이고요. 요거 마디바. 아 마디아 철아고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예 누구라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욕종기 8번입니다. 8번에. 아 가격은 똑같아요.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자 9번. 9번 한번 보실게요. 9번에 요거. 야생마리아. 야. 아 마리아고. 그냥 마리아다가 해놨네요. 자 홍상 하나 있습니다. 자 이는 엘리자 철아. 여긴 마디바 하나 있고요. 자 푸에블라. 이거는 금으로 변했나봐. 금이라고 써놨네요. 자 9번입니다. 9번. 4만 8,000원이고요. 자 10번 한번 보실게요. 10번에 이름 없는 애가 하나 있고요. 원종마리아입니다. 이거는 엘리자 철아이고요. 마디바. 마디바입니다. 이거는 이름요. 이러면 써진거 하나 이렇게 있네요. 예뻐요. 아주 손톱 끝도 뼈적뼈적하고 예쁜 애인데요. 레드 에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6종입니다. 4만 9,000원에. 4만 8,000원에. 4만 9,000원에. 똑같아요. 4만 9,000원에. 내가 4만 8,000원이라 그런 것 같은데. 4만 9,000원에. 일단은 이거 세트 구성이요. 싹 다 4만 9,000원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내가 4만 8,000원이라고 말 잘못했으므로 이제 고칠게요. 4만 9,000원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자, 십 1번입니다. 십 1번에. 황홀한 영꽃. 금지된 아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마디바입니다.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고요. 여기다 하나 얹고. 여기 마리아 철아입니다. 자, 레드폰.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6종이.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4만 9,000원. 통일로. 통일로. 여기 또. 12번에. 자, 12번. 상세일 한 거에요. 자, 이름 없는 아이. 요거는 에보니. 마디바. 요거는 에보니 철아. 요거는 이름 없는 애. 자, 이름 없는 애들 있어요. 아, 4만 9,000원에. 이렇게. 아, 9번. 자, 요거는 14. 아, 9번에 아니고. 자, 자꾸 헷갈리는 쪽 다 붙어가지고. 요거. 12번입니다.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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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이고요. 여기 13번 한번 보실게요. 13번. 푸에불라입니다. 요거. 킹포세이스. 여기. 네. 여기 이름 없는 애. 하나 있고요. 자, 마디바입니다. 요런 애가 하나 있고요. 자, 뜨리 상품. 뜨리 상품. 13번. 4만 8, 4만 9,000원인데. 자꾸 4만 8,000원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통일러 다 4만 9,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라갔을 수도 있고요. 자, 통일러 4만 9,000원. 어, 14번 한번 보실게요. 19,30 하나 있습니다. 어, 핑크 열 하나 있고요. 마디바입니다. 요아이는 사치차다. 예. 그리고 멕시코자이언트. 아, 멕시코자이언트 정말 이쁘네요. 원종 마리아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14번에. 어,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아, 이제 15번 하나 남았어요. 창세트 구성. 자, 요아이는 이름 없는 애. 마디바 있고요. 자, 15번입니다. 요거 엘리자 철화 있고요. 아, 이름 없는 애. 요거 마리아. 자, 젤리카시오. 아, 이렇게 6종이. 어, 4만 9,000원에 15번입니다. 자, 오늘 요 세트 구성에 통일로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제가 중간에 좀 가격을, 말을 좀 잘못했더라도 이해하시고. 4만 9,000원에 통일입니다. 자, 세트 구성. 이제 다음에 요거 낱개로 나가는거 이제 몇아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마리아인데요. 어, 원종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이거 가격은. 여기 뒤에 쓰셨나? 어, 만원씩. 만원씩. 이것도 한 9,000원에 한 천원 좀 깎아주시지. 그러면 요거. 그러시지요. 어, 이거 천원 깎아가지고. 자, 만원짜리. 아, 9,000원에 나갑니다. 아주 통통하고 좋습니다. 예, 사라에본이 만원. 예, 만원하고요. 어, 블레드리. 9,000원입니다. 자, 예. 아이고, 잠깐. 예, 잠깐. 제가 방금 막 변기가. 여기는 변기장 옆이라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화이트 드래곤 만원합니다. 자, 마케베니아, 매니아, 베니아, 금. 18,000원 하네요. 아, 자. 정말 이쁘다.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요거 샬롯. 샬롯이 5,000원씩 하고요. 5,000원짜리입니다. 예. 레이디 립스. 자, 만원짜리입니다. 아, 저 쪼끄미들이 쪼끄만한 아이들이에요. 5,000원. 예, 이건 5,000원짜리. 자, 푸에블라. 어, 여기, 여기. 이런 아이들. 요거 다 5,000원씩 나갑니다. 아, 사채철화도 있고. 아, 사채철화도 있고. 아, 일렉트라. 아, 쪼끄미. 아, 쪼끄미. 아, 쪼끄미. 아, 쪼끄미. 네, 쪼끄미. 싸게 해서 5,000원, 무조건 5,000원에 나갑니다. 아, 창 세트 구성하고 요거 이제 낱개로 된거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창 세트 구성은 통일로 4만 9,000원에 나갑니다. 자, 모네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ім mia. 에헴